OECD 회원국 등 세계 42개 나라가 인공지능 개발이 인권과 민주적인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OECD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인공지능에 관한 OECD의 원칙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권고안에는 AI가 포용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추진해 사람과 지구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선언은 권고안 형식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AI에 관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 관련 기술의 미래의 중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